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일이 마을 오일이 마을 krypte 고춧가루 위치한 미치재 τέ지 중독 만들기 고춧가루 졸리미 대단지 고춧가루 hide 동글빛 잘가루 그릇 모두 졸업 섭쇠로 섭쇠로 초록초록 저는 지금 여기 거제도, 거제도의 지세포 쪽에 와 있습니다. 대전에서 거제도까지는 3시간 정도 걸렸고 여기 점심으로 물회를 먹고 여기 바로 앞에 경치가 좋아서 날씨도 좋고 여기 오기 전에 대전은 좀 쌀쌀했는데 여기는 엄청 따뜻해요. 봄같이 따뜻해요. 그래서 오늘 어디 어디 갈까 이렇게 지도를 보다가 제가 거제도는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그때 외도를 가봐가지고 외도는 제외를 하고 구조라서 그 쪽에 한번 가보려고요. 경로당 앞에 여기 구조라 성까지 274m 사람 소리 있게 뭐지? 어디로 가야 되지? 대나무 숲을 가고있어요. 미지의 세계로 가는 느낌. 미지의 세계로 가고있어요. 미지의 세계로 가고있어요. 날씨가 엄청 아득해요. 미지의 세계로 가고있어요. 미지의 세계로 가고있어요. 미지의 세계로 가고있어요. 미지의 세계로 가고있어요. 여기 산책이 아니라 등산이에요. 혹시나 구두 신고 여기 오지 마세요. 하핰이 더우 우유. 하핰이 더우유. 하핰이 더우유. 이 이 후 이게 왜 더워? 하핰이 더우유. 여기가 왜 더워? 진짜 비가 해건가 고춧가루 웅뿌리아 치즈는 유명한 곳 되니까 먹어야지 먹으면 또 사는 편 자, 숙성에 가게 되었거든요 이곳은 라이브에 있는 곳을 사서 이제 주문한 곳은 탱글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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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여기 있는 이 몽돌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자연 자원이기 때문에 집에 가져가시면 안되고 그냥 눈으로만 예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가 얼마나 물에 휩쓸려 다녔으면 이렇게 무난데 없이 둥글둥글하게 깎여나왔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떠돌면서 엄청 많은 경험을 한 돌들이기 때문에 예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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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람의 핫도그라고 거제도에 되게 유명한 핫도그 집이 있는데 먹어보고 싶었는데 재료 소진으로 마감했다고 해서 어떤 걸 먹어야 될까 생각하고 있어요 엄청 조그만하네 엄청 조그만하네 엄청 조그만하네 저는 지금 숙소에 와서 씻고 잘 준비를 마쳤고 내일도 아침 일찍 소매밀도 가는 버스를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얼른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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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